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 현장인 사도광산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천 결정을 철회하라는 한국의 요구를 공식 거부했습니다.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요구는 독자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외교부는 어제저녁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추천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고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.